아 덥지가 나고 죽겠다 나랑 팔뚝이 이렇게 하면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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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부터 휴가인가 보구나. 휴가... 휴가인가 봐요. 이번 주부터... 왜 차가 없지? 차가 3분의 1은 없는 것 같아요. 휴가... 안 갑니다. 태국에서도 방콕. 방콕입니다. 방콕입니다. 방콕. 이 분은 와이퍼가... 가운데 딱 서 있구나. 고장 났구나. 뒤에 와이퍼가 섰습니다. 12시... 12시... 12시 한... 3분... 2분... 3분에 딱... 어떻게 저렇게 샀을까... 고장 난 건가? 우산을 갖고... 학원을 가야 되겠구만. 비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죠? 구름을 봐서는... 레이... 레이... 레이가 또 저기서 누르라고... 그냥... 귀를 쓰는구만. 집어넣어주세요. 집어넣어주지 이거. 내가 앞으로 들어왔으면... 집어넣어주는건데... 가다 들어가요. 집어넣가서... 집어넣지... 집어넣지... 비상하다. 집어넣고... 집어넣어... 집어넣ERE. 집어넣어.. 집어넣어체... 집어넣arshore... 집어넣어체... 파φο洋 길이가 dej방 Oreamang... 여행 TV... 에어컨 두면 춥고 안 들어오면 후덕지근하고 어저께 밤에 자다가 매크리 이거 치고 그 노래를 하나 받았거든요 팝송 오아시스코 성질내면서 뒤를 돌아보지마 능질이라더라도 후회하지 말자 앞으로만 가라 웃으면서 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 리듬이 좀 까다운데 도입도 헷갈립니다 별 3개짜리입니다 별 3개 조금 어려운 겁니다 팔뚝이 이렇게 아프고 아프지 이두 바꾸는 엄청 아프네 이두 바꾸는 옆에 이두 바꾸는 옆에 가면서 아프네 이두 바꾸는 중 이두 바꾸는 중 이두 바꾸는 중 나에게 하얀 미술실까 아우 저건가야 비둘기여 갈매기가 비둘기들일까 저 고속도로 방음벽에 쫙 앉았네요 저렇게 앉은거 보니까 갈매기가 앉은거 같기도 하고 아우 저게 또 안되네 새건데 잘 안붙네 이게 핸드폰같이다가 새거거든요 근데 잘 안붙네 왜 그러지 쫀득쫀득한데 안붙네 떨어지네 자꾸 압축이 잘 안되는거 같아 압축해가지고 딱 붙어야되는데 압축이 잘 안되는거 같네 다시한번 붙여봐야지 새로 했구나 이거 충돌방지 박살났었는데 불멕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에게 반한 미소줄까 웃음 이제 이제 Part 6 그대는 잠에서 깨워 나에게 하얀 미술을 지울까 이번 단어는 잠에서 깨워 나에게 부를 있게 잠에서 깨우는 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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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